반류라 저예요 수연이 무사히 돌아오셨던 소식 듣고 많이 기다렸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원망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라도 와야겠다 싶어서 이젠 좋아하지 말아요 나란 놈 반류라 다시는 아가씨 보지 않을 겁니다 반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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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어쩌고 있어? 뭐하는 짓이냐? 잘못했습니다 이게 너의 무공에 대한 답이다? 절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널 왕재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왕이 돼야겠어 못 믿겠어 다른 놈들은 그럼 돕겠습니다 이 애비가 왕이 되는 걸 돕겠다는 말이냐? 예 그럴 것입니다 뼈를 갈아쏘러도 반드시 돕을 것입니다 반드시 돕겠다는 게 틀림없어?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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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